이 소중한 모금함을 제가 기세종 배우께 전달을 받았습니다.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. 저희의 작은 마음들이 독고노이 센터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연극 생지와 인간 분장실입니다. 여기도 배우분들께서 다 같이 참여해주셨고 한보라 배우님도, 송강일 배우님도, 오장아 배우님도 지금 저희 카메라를 찍으신 최대훈 배우님도 모두 동참을 했습니다. 이 작은 마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. 이거를 제가 잘 모금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 소중한 모금함을 제가 또 다른 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금함을аша 오장에서